최근 서울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 한국 연예계의 유명 스타 박서진이 2,200명이 넘는 팬들과 함께 인상적인 공연을 펼쳤다. 역대 최대 규모의 스포츠 행사가 성공적으로 개최돼 분위기를 흥미롭고 즐겁게 만들었습니다. 박서진은 실력파 배우뿐 아니라 훌륭한 가정부로도 알려져 있다. 그는 멋진 뷔페 파티를 조직하여 역대 가장 전문적이고 고급스러운 서비스로 손님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박서진은 단순히 유명한 스타가 아닌 팬들 마음속의 영웅이기도 하다. 그는 팬들과 소통하고 공유하는 데 전념하는 시간을 보내며 친밀하고 깊은 관계를 형성했다. 하지만 박서진의 삶에는 도전과 아픔이 없지는 않다. 그는 심각한 건강 문제에 직면했지만 항상 팬들에 대한 믿음과 공감을 유지했습니다. 이는 그가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계속해서 자신의 예술적 길을 굳건히 서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박서진은 연기 활동으로도 유명할 뿐만 아니라 한국 연예계에서도 존경받는 형이다. 그는 항상 인류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자선활동과 사회활동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입니다. 박서진의 성공과 노력은 그 자신의 자부심일 뿐만 아니라 팬들에게도 큰 격려가 되고 있다. 그는 열정과 끊임없는 노력으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박서진은 뛰어난 연기력과 진심 어린 감성으로 노력과 성실함으로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그는 예술의 한 획을 그을 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나 큰 영감을 주는 예술가이다. 자신의 경력과 삶에 대한 기억에 남는 기록을 통해 박서진은 자신이 영향력 있고 가치 있는 예술가임을 입증했습니다. 그가 이룩하고 성취한 것은 개인적인 성공일 뿐만 아니라 팬들과 사회의 마음속에 자리잡은 귀중한 가치이기도 하다. 깊은 감사와 애정으로 박서진은 관객들에게 계속해서 좋은 작품과 의미 있는 예술 프로젝트를 선사하고 싶다는 마음을 늘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술에 대한 열정을 갖고 항상 꿈을 추구하는 이들에게 밝은 롤모델이다. 관객들의 진심 어린 칭찬과 사랑으로 박서진은 계속해서 모두의 마음속에 영원한 감동의 원천이 되고 있다. 그의 경력과 삶은 모든 활동에 대한 인내와 열정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박서진은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일과 더불어 한국 연예계에 빛나는 스타로서 언제나 관객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